안녕하세요. Do you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3월 21일 일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히토류 최근 회사 하나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회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실베니에 스틸워러라는 회사고요. 티컬심벌은 SBSW입니다. 요즘에 히토류 많이 쓰죠.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설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설비들이라든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에 들어가는 리디움 같은 경우도 히토류에 속하는데요. 이런 히토류의 소비,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히토류 최고 회사들이 최근에 크게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까지 주는 그런 회사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실베니에 스틸워러라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이죠. 이 방송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리티움 배러리 회사들을 몇 회사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하고 지금을 좀 비교해 보시면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많은 이런 이쪽 히토류 최고 회사들이 지금 아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매수한 주식이 핀먼트 리티움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한 30불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한 80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30불 정도에 매수했을 당시에 주가가 한 20불까지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더 담을 거라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회사들이 이런 광물, 채굴 회사입니다. 또한 MP Materials라는 회사가 유명합니다. 이 회사는 스펙으로 합병돼서 상장을 한 지난 말에 2020년 말에 상장을 정식으로 상장을 해서 NP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치곤 아주 성공적인 지금 그런 상종가를 치고 있는 그런 회사가 MP Materials인데요. 상당히 인기 있는 회사죠. 이 회사도 제가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간 상태라서 매수점을 좀 놓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회사 이것과 관련된 다른 회사를 찾아보다가 사이베니의 스틸워러라는 회사를 찾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히토류 중에서 팔라디움이라든가 플래티넘, 로디움, 골드 같은 이런 광물을 채굴하는 회사인데요. 옛날에는 골드, 금을 많이 채굴을 하다가 요즘에는 금 채굴을 많이 줄이고 이쪽 히토류 채굴을 상당히 늘려서 요즘에 수익이 아주 크게 상승한 그런 상황인 회사가 실베니아고요. 플래티넘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에 최종가를 지금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팔라디움 가격도 지금 상당히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디움 가격도 아주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 사이베니의 스틸워러 이 회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헤드커러를 지금 있는 회사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죠. 그리고 채굴지는 대부분 남아프리카공화국이고요. 미국에도 큰 채굴지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에도 채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굴하는 데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이고요. 리튬 배러리 원료도 채굴을 하고 리튬 배러리를 또 재생하는 시설도 갖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포지션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킹알파에 보시면 SBSW 이 회사 지금 18불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년 전에는 4불대에 형성됐다가 페니스탁이었죠. 지금 18불대로 지금 최고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한 17불에서 소량씩 또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한 15불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쭉 올라간 상황이고요. 최근 한 달에는 거의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좀 보다가 좀 저점이 온다 싶으면 좀 매수 들어가 볼 그런 관심 있는 회사가 SBSW입니다. 시킹알파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레이딩 보면은 이 회사의 전문가들의 레이딩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레이딩을 보면은 좀 안심이 되죠. 5점 만점에 4.95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평점을 받았어요. 파이낸셜도 보면 상당히 튼튼합니다. 빚이 없는 회사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아주 큰 폭으로 매출과 수익이 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수익은 2020년도에 거의 5배가 넘게 그렇게 뛰어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에 수익이 계속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딩 인컴도 상당히 크게 뛰었죠. 2019년도하고 20년을 비교해 보면요. 그리고 뭐 현금, 회사의 현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넷 인컴도 그렇고 상당히 건실한 그런 회사가 이 회사였습니다. 현금 구조를 보면 보시면 2020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넷 인컴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더 플러스, 캐시플로우 오퍼레이션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넷 체인지인 캐시 보시면 거의 원 빌리언 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좀 보시면 여기는 디비드은 일드로 나와 있죠. 수익률하고 배당금 자체 퍼센트하고는 다른데요. 9.51%로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시킹알파가 정한 탑스탁들을 좀 보시면 이 회사가 상위권에 여기저기 리스트에 진출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위에 올라와 있고요. 임팔랍 플래티넘 홀딩스라는 플래티넘 체골회사도 이 체골회사들이 요즘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IMPUI 이 회사도 5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컴스타크 마이닝 이 회사도 체골회사죠. LODE 이 회사도 2위에 올라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디비든 스탁 배당금 스탁의 순위에서도 보시면 2위에 올라와 있는 시킹알파에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회사 이 회사가 SBSW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보시면 배당금 수익률이 9. 몇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요. 배당금 자체 퍼센티지는 5%입니다. 1년에 5%의 배당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하고 어떤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5%의 배당금도 받고 또 주가도 상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회사가 SBSW 사이베니에 스틸워러라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매출 증가폭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엄청나게 2020년에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2019년부터 상당히 뭔가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존슨 마테이라는 회사하고 또 파트너십을 최근에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계속 지금 있는 회사가 슬베니에 스틸워러라는 회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좀 보고 있다가 요즘에 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가 한 17불 정도 선에서 좀 들어가 볼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회사 히토류 최고 회사 SBSW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견 기다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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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